코로나19로 해외여행 많이 가고 싶으시죠? 인재대학교에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이 있는지 아시나요? 저는 총 두번 다녀왔는데 코로나 끝나면 꼭 신청하셔서 장학금으로 저처럼 해외에서 좋은 경험과 추억 많이 쌓으시면 좋겠습니다. 출발 오! 아, 이건 아니지? 이건 싫어. 할까요? 네,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우선 인재대학교를 검색해 줍니다. 홈페이지 안에서 취업 모집 이라는 공고글을 확인합니다. 여기에 항상 올라오는데 주면고사가 끝나고 4월달에서 5월달 사이에 글이 올라옵니다. 예전에 올라왔던 글을 한번 살펴보면 제가 갔던 말레이시아인데 이건 에이지스 말레이시아에 대한 정보글이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